1.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구체적이고 근거가 확실한 칭찬을 하면 칭찬뿐 아니라 당신에 대한 믿음도 배가 된다. 2. 본인도 몰랐던 장점을 찾아 칭찬하라. 그런 칭찬을 받으면 기쁨이 배가 되고 상대는 당신의 탁월한 식견에 감탄하게 된다. 3. 공개적으로 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라. 남들 앞에서 듣는 칭찬이나 제3자에게서 전해들은 칭찬이 기쁨과 자부심을 더해주며 더 오래 지속된다. 4. 차별화된 방식으로 칭찬하라. 남다른 내용을 남다른 방식으로 칭찬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5.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라.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칭찬하면 상대는 더욱 분발하게 된다. 6. 예상회의 상황에서 칭찬하라. 질책을 예상했던 상황에서 문제를 지적한 다음 칭찬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예상회로 효과가 크다. 7. 다양한 방식을 찾아보라. 때론 말로, 때론 편지로, 때론 문자메시지로 칭찬을 전달하라. 7. 레퍼토리가 다양하면 그만큼 멋진 사람으로 각인된다. 끌리는 사람은 1%가 틀리다.